이 곡은 2분 25초 곡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논란이 좀 있기는 하잖아요 어쨌든 곡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곡만 듣고 봤을 때는 좋죠 너무 좋죠 음악은 정말 잘 뽑는다니까 빌리프랩에서 나오는 엔하이픈 리뷰를 했을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엔하이픈도 선이 되게 깔끔하게 맞춰지거든요 아일릿도 같은 퍼포먼스 디렉터라 연습을 해서 그런지 선 깔끔하게 가는 거는 연습을 많이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뉴진스가 워낙이 셌어서 저런 청량하고 밝은 분위기가 나오면 특히나 다섯 명이서 뉴진스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같은 회사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그렇게 했을 때도 구독자분들께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건 좀 너무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아티스트들에 대한 코멘트가 아닙니다 각 맞추고 이런 거는 정말 연습 많이 했나 보구나 어쨌든 저는 곡은 진짜 잘 뽑힌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